한국 전통 사물놀이의 흥얼 이곳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전통 연휘단 재미의 무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박수와 함성 박수와 함성 박수와 함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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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연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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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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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분들은. 아니 아니 아니. 자고yuDoC 한상의 조각을 lattice ένα 위기의 조각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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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